자 이번 시간은 우리 교재 300페이지 양가로 3번 금지행인데 금지행이 기역니언 이거는 뒤에 벌칙에 나오니까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고 내용의 조사입니다 신고관청은 신고관청이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거래대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니은에 보면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며칠 이내 보고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보고하라고 되어 있고요 시 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밑줄 치십시오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물론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우리 프린트 50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50번에 보면 동그라미 4번에 있죠 신고관청이 시 도지사한테 보고할 때는 며칠 이내 보고하라 이런 말이 없는데 보고받은 시 도지사는 매월 1회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지압해서 301페이지 디것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신고 내용 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의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를 위하여 국세, 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 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된다 그 요청, 자료 제공 요청 관련 서식이 301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동그라미 5번 국토교통부 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조사 결과 그 내용이 2번 및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금정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주어가 바꿔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주어가 바뀌어서 즉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정체계 구축 운영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정체계에 의해서 금정하는 게 아니라 금정을 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이고요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포상금 별표하시고요 포상금은 공인중개사법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부분을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28번에 있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28번에 있는데 포상금, 파파라치 제도죠? 그래서 미국 신문에서는 한국은 조직적으로 스파이를 양성하는 국가다 이렇게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포상금 제도를 두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포상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지급 대상이 두 개가 신설됐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 신설됐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광고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위반한 것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부동산거래 질서 위반 세 가지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 그 다음에 공동중개를 제안하는 개업공개사 등 그리고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이게 올해 신설됐으니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부동산거래 신고 등이 가는 법률에서도 하나가 신설됐습니다 2021년 6월 1일일부터 전월세도 신고해야 되죠 전월세 신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보증금, 차임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이것을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포상금을 받으려면 금사가 공소제기를 하거나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금사가 공소제기를 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거짓 신고의 경우 가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전부 다 가태료가 부과되어야 합니다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사가 공소제기를 하거나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명령이 있어야 됩니다 이행명령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명령을 할 수 있죠 이행명령이 있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요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은 50만원입니다 50만원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태료 금액의 20%입니다 과태료 금액의 20% 과태료의 20%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20%인데 단 이거는 1번의 경우에는 한도액이 천만원입니다 한도액이 천만원 나머지는 한도액 필요 없죠 왜냐하면 3천만원의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0% 하면 2, 3은 6 600만원밖에 안 되니까 천만원 초과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5% 이거는 금액이 큰 거면 100억의 100억짜리 건물이었다면 100억의 5% 하면 5억이잖아요 5억의 20% 하면 1억이잖아요 1억 그러나 포상금 1억 주지 않고 한도액은 얼마라고요? 천만원이라고요? 동그라미 1번만 그 다음에 5번, 6번은 포상금이 50만원입니다 50만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을 국고에서 50%까지 100분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여야 하는 게 아니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두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2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각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분입니다 균등하게 배분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배분 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를 해오면 포상금 받을 분들이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을 합니다 여러 건수가 접수되었을 때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면 균등하게 배분입니다 그런데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했다는 말하고 2건 이상이 접수됐다는 말이 의미가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인 이상이 각각 신고했다는 표현을 쓰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2건 이상이 접수됐다는 표현을 쓰는데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포상금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하고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03페이지까지 있는데 303페이지 말하는 것 중에서 거기에 4번을 보면 4번 동그라미 4번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냐 할 수 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이거 주면 안 되겠죠 공무원 월급 받는데 니은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자기가 위반행을 놓고 자기가 신고해서 포상금 받으면 안 되겠죠 디귿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역시 포상금 주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4페이지 벌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벌칙 벌칙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세 가지가 있다 계약 체결하지 않냐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그 다음에 계약 체결하지 않았는데 계약 체결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5% 이하의 가태료인데 계약도 아니는데 계약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2번에 보면 계약이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근데 해제가 됐는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죠 그 다음에 3번은 거래 대금지급 증명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동그라미 기억 1번에 보니까 계약 체결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2번 해제 됐는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 다음에 3번 거짓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4번 조장하거나 방주한 자 5번은 거래 대금지급 증명자료 외 외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 거래 대금지급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양가로 3번에 보면 지득 가격의 100분 5 5% 이하 가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거짓으로 신고를 하거나 신고 업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100분 5 5% 이하 가태료고요 계약 체결을 떼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계약 체결된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였죠 자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지득하는 계약 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60일 맞습니다 다만 그 가로 안에 제3조 제1항 각호에 있다는 계약은 제외한다 이게 뭐냐면 3조 1항 각호가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매매가 있고요 매매 교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경우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매매의 경우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모두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고요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이거 30일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매매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에는 6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고요 60일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 10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 등이 양가루 3번 양가루 3번에 동그라미 1번이 지금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30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오타를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번에 이번에 6월 이내 외국인 등이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월 이내 계속 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동그라미 1, 2, 3번이 있는데 1번은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로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양가루 4번에 동그라미 1번 외국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제가 카페에 정오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그 다음에 양가루 4번 가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가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부과했죠 그런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이 관한 법률에서는 모두 가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합니다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2번, 개업공개사에게 가태료를 부과한 신고관청은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통보입니다 10일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06페이지에 보면 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있고요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 다음에 취득가격의 306페이지 메뉴에 보면 일반기준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가태료 2분의 1, 2분의 1 밑줄 치시고요 법제 28조 1항 및 3항을 위반한 경우는 5분의 1 밑줄 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프린터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6번 맨 마지막에 한번 볼까요 56번입니다 56번 56번에 2분의 1에 보면 2분의 1에 그 동그라미 3번 자격정지, 업무정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동그라미 6번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3번, 4번, 5번, 6번 이 4개를 내모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5분의 1을 보니까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즉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데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와 지득가격의 100분 5 범위 내에서 5% 이하 가태료 부과하는 것은 5분의 1입니다 우리 교과서 306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28조 1항이 뭐냐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3항이 지득가격의 5% 이하 가태료 이 두 개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나머지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제가 공인중개사법은 개별 기준까지 암기하라고 했는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개별 기준까지 나온다면 틀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306, 307, 308, 309에 있는 거 이 개별 기준을 다 암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등입니다 신고관청은 거짓신고한 자 등이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을 조사기관이라고 합니다 조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시작되기 전 전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면제해줍니다 가번에 자진신고한 위반행위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짓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거짓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거짓신고를 한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등 지득신고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게 어디 있냐면 우리 프린트 47번에 보면은 우리 교과서 310페이지 동그라미 1, 2, 3번만 자진신고하면 면제해주잖아요 그러면 47번에 암기 프린트 47번에 있는 이 6가지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해준다 거래하지도 않아 놓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거래하고 거짓신고한 경우는 자진신고하면 면제해주죠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그 다음에 3번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요 3개는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요거는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해줍니다 4번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6번에 30일 이내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 안 해준다 4번에 신고관청이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자일 것 이게 뭐냐면 두 명이 합의가 됐으니까 거짓신고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둘 중에 먼저 자진신고한 사람만 면제 되고 두 번째 한 사람은 가태료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조사가 시작된 후 후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는 면제해 주고요 조사가 시작된 후에는 50% 깎아줍니다 나머지 똑같고요 그 다음에 3번 가태료 감경 면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 그 다음에 2번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1년 이내에 자진신고하여 3회 동그라미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고 1년에 4번째 완전상섭범이죠 이런 경우는 자진신고해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프린터 암기 프린터는 47번에 있습니다 47번 프린터 암기 꼭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312페이지 임대차 신고에 대해서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